동해와 태백, 삼척지역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확보됐습니다. 이철규 국회의원은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41억 300만 원을 확보해 동해시 북평중학교와 태백시 태백중학교에 체육관을 신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. 또 1993년 현재 건물로 신축 이전한 삼척중학교의 경우 지은지 30년이 돼 건물 외벽이 노후된 만큼 교사동 외벽을 보수할 예정입니다. 한편 강원도 내 전체적으로는 하반기 특별교부금 124억 원이 확보돼 86개 학교 체육관 신축 보수와 특별교실 신축에 쓰일 예정입니다.